히든 블럭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딱봐도 히든 블럭이 있을것만 같이 생겨가지고 이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었어 설마 못올라오나? 그건 아니지 아 점프가 안됐어요 이게 안들어가죠 이게 큰상태라서 이게 딱 맞춰들어가든가 해야되요 이게 딱 맞춰들어가든가 해야되요 아 잠깐만 아 바로 머리위에도 해놨네 아 이게 보통 원래 머리위는 잘 안해놓고 한칸 앞에다가 많이 해놓거든요 이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바로 머리위에도 해놨기 때문에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참 이거 아닌데 친구 여기 여기 떨어지면 못올라올것같아요 떨어지면 안돼 무조건 의심해야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의심해야됩니다 무조건 아 야씨 뭐냐 일단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몇번째 파이프를 들어가야되는지 모르지만 숙이면서 들어가보죠 맨 첫번째가 들어가질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낚시겠지 여긴 다시 막아놨을거에요 아마 그렇죠 여긴 다시 막아놨을거에요 아마 하아 그지같네 오우 예쓰 오우 예쓰 좋았구요 버섯 버섯 예쓰 그래 이정도면 충분하지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근데 자꾸 올라가게 만들어놨어 이거 야 이게 어떻게 안맞았냐 신기하게 안맞았죠 눈이 참 좋았어 야 또 선택해야돼?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선택해야되냐고 친구 응? 제발 맞다고해줘 제발 어어 맞는거같애 설마 파월이 이렇게 날렸으면 안되는 뭐 그런건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여기 낚시 아니야? 설마? 이제 끝날 때 됐잖아 끝날 때 됐잖아 아 스타있나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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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점프를 해봤어 했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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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인가? 로그같은게 오 arde 뭐 뭐 긍정 흠 앉아서 점프를 해봤어야될거같아요 가시 오른쪽, 가시 오른쪽 앉아서 여기! 여기라고 여기! 왜 없냐고 왜 없냐고 어 여깄다 찾았으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돼! 어 어어 위험했어 운이 좋았네요 아아 와 이거 내가 어젠가 그젠가 깼잖아 랭킹맵에서 이거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거에요 아마 그젠가 깼던거 같애 랭킹맵에 있어가지구 신기하네 30초 런인가봐요 아 아 아 이거 또 얘 안잡아도 되는건가봐 아 나 저거 잡으려다가 가속이 끊겨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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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스프링점프니 설마 스프링점프니 근데 어떻게 한번에 오긴 했어 어 아 아 죽는줄 알았잖아 친구 끝났나이? 진짜 운좋게 스프링점프가 바로 됐네요 뭔가 무난해 보이는 맵인데? 돌 떨어지나요? 뭐 삼단점프라는거야? 야 바닥에 보이지가 않아 아 아 야 야 이런 씨 근데 여기 갈 수가 없거든요? 좀 먼데? 좀 저거 어 어우 땅 맞게 되는구만 끝났네? 하 하 하 하 하 제 자 하 하 저 하 하 하 하 아 드럽게 꼬이는데? 망했어 핫 핫 핫 핫 핫 좋았쭈? 아 근데 초반 앞부분이 너무 꼬여가지고 기록이 너무 느리다 잠깐만 이거 폭탄 폭탄을 가지고 왔었다면 뭐야 갑자기 위로 나와버렸네? 낚시잖아 폭탄을 가지고 뚫어버리는 걸로 일단 벗어먹고 와 아 잠깐만 아 젠장 안 돼 안 돼 안 돼 달려 달려 막 달려요 막 달려 어? 잠깐만 하 버섯상태면 오.. 갈 수가 없잖아 한 대 맞아요 한 대 맞어 여기가 진짜 길이 아니면 여기가 진짜 길이 아니면 곤란해 아우씨 어라? 어어? 어? 아 제발 오후 아 잠깐 왜 죽어? 아 가시 이야 아아 와 이제 쿠파가 막고있어 아니 쿠파가 막고있는건 좀 곤란하죠 파이프를 들어가봐야되나? 아 안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가지는데? 아 음 그래봤자 못 올라가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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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타 줘야되는거 아닌가 진짜로? 저기 어떻게 지나가 아 여깃구나 스타를 여깃어어 о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뭐야, 야, 뭔데? 와, 대박! 방금 이거 대포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왼쪽에 대포가 있으니까 얘가 이거를 벽으로 인지를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저기 위에도 뭐가 막혀있냐? 가지지가 않아?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아니, 무슨 버그가 막 이렇게 막 뭔 버그야, 이거? 너네 왜 그러니? 너네 왜 그래? 너네 왜 이러나요? 보이지 않는 길을 막 가고 있어, 지들끼리 왜 이래? 신기한데? 난 어디로 가야될까, 이제? 길을 알려줘 이대로 올라가? 신기하다 뭐야? 아, 이거는 저 문이 얼음벽에 껴있어서 그래요 몰라, 맞으면서 간다, 몰라 그렇지! 난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야, 여기 가시가 있어 잠깐만 어, 손님! 다시 왔어 맞으면서 가요, 맞으면서 가 여기도는 이제 버섯들이 많이 나온다고 사실 물론 여러 개 가면은 안 맞으면서 갈 수 있겠죠? 너무 느리잖아, 근데 아, 야야 벗어, 벗어, 벗어 벗어 아, 잠깐만 오케이 여긴 또 뭐야 여긴 밑에 벨트가 있어요 아닌가? 아, 얼음바닥이다 벨트가 아니라 뭐야! 난 파이프에 들어갔어 우와, 뭐냐 이거? 아, 왜 이래? 이거 너무, 너무 이상하게 야, 나 이런 버그는 처음 보는데? 야, 이거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친구 살려줘, 제발 제발 나 죽고 싶지 않아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가게 되면은 작은 상태로 가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버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많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와, 방금 좀 위험했다 일단 작은 상태로 갔는데도 안 돼 길이 똑같이 막혀 있다 싶으면은 근데 위를 눌러볼게요 근데 그 문이 보이는 게 수상하긴 한데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근데 문 들어가는 거는 진짜 그냥 문 위치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거 진짜 그래 저기 가시 있는 것도 좀 수상해 어우 작은 상태로 오니까 와진다 야 쟤는 왜 또 지네끼리 혼자 돌고 있어 아 근데 진짜 길이는 어디야 아우 잠깐만 와 미쳤어 와 미쳤는데 이거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정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위우가 망가지는 느낌이야 와 진짜 저 에헤이 아 이거 어려운데 그냥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떨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였나? 그냥 이거였나보네 스핀 점프로 갈라니까 타이밍이 타이밍이 안 나와 아 그래 이거 제자의 의도는 이건 것 같아 여기서는 어 요시가 스프링을 뱉으면서 저도 요시를 내리면서 스프링을 잡고 스프링 점프 야 요렇게 미쳤는데 이거 뱉고 점프하는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끝나버렸어 봅시다 봅시다 여기는 이제 대포 밟고 밟고 내려가고 아 끝나네 바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스프링을 먼저 뱉어놓잖아요 그러면 스프링 점프가 안 돼요 용암에서는 제가 하는 방법이 맞아요 몇 개 남진 않았는데 이걸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요 느낌이지 잡자마자 바로 아 이게 첫 셀 점프가 잘 되면은 딱 되거든요 그렇지 왓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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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진짜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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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아 기록까지 세우고 아주 좋네요 아 아